자 오늘 파이코인 알아보겠습니다. 오픈메인넷이 다가오면서 파이네트워크가 커뮤니티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세 가지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라고 기사가 나온 걸 가져왔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본격적으로 메인넷 출시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예상이 되고 정말로 12월 말까지 이 부분이 이루어지게 될지 궁금해지는 상황인데요. 이 세 가지 캠페인이 과연 파이코인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 하나 말씀드릴 건데요. 이 비트토렌트 코인을 여러분 지갑으로 무료로 전송해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돈 들어가는 거 없고 후담 없이 참여하실 수 있는 이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참여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위 전화번호로 문자, 구독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코인 전송 받으셔야 되니까 비트토렌트 코인의 지갑 주소도 같이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가구적이면 업비트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고 참여하시면 제가 최대 5천만 개부터 적어도 100만 개 이상은 전송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 무료로 진행한 이벤트인 만큼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영상 보시고 좋아요 버튼만 한번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벤트 참여 완료하셨다면 댓글 하나만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휴대폰 번호 뒤에 4자리 이렇게만 적어주시면 되니까 이벤트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 비트토렌트 이번 기회에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픈메인 내 출시를 앞두고 파이코어 팀에서 이 캠페인을 진행하는 부분이 새로운 사용자를 초대하고 커뮤니티 확장 그리고 상호 지원을 촉진하는 정기적인 활동을 넘어서 파이네트워크 생태계 내에 세 가지 역동적인 캠페인이 도입되었다라고 기사 쓰고 있는데 이니셔터뷰가 새로운 단계를 준비하면서 수요를 구축하고 참여 강화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플루언서 프로그램에 가입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인플루언서 프로그램에 초대를 한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개인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이니셔티브는 파이오니어가 파이오니 네트워크에 대한 지식을 전파하도록 장려한다. 참여하면 구성원은 여러 가지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인정 및 신뢰성을 갖게 되고 리소스 접근, 네트워크 팀티에 대한 부분을 가져볼 수 있다라는 걸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파이오니 네트워크와 협력하는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이 파이오니 네트워크가 다양한 기업과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실제 음영 프로그램에 파이오니의 사용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게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런 채택증과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생태계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이 기업과 파트너식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 가겠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고 마지막 세 번째 KYC 검증자가 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KYC 검증자가 되는 이점은 다음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보안 강화, 인센티브 및 보상, 개발에서의 적극적 역할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보안 강화도 굉장히 좋은 역할이고 보안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면 참여를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혜택이 잘 되어 있다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개발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KYC 검증자를 각각 개개인이 함으로 인해서 공동의 가치와 목표를 부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부분이니까 저는 이러한 부분은 굉장히 좋은 캠페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캠페인이 영향력 있는 사람, 비즈니스 파트너, 검증자로서의 역할을 수용함으로써 커뮤니티 구성원은 모든 참여자에게 이로운 활비차고 강력한 생태계에 기억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이 오픈메인넷의 출시가 임박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캠페인이 이 오픈메인넷 출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참여라든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늘려가면서 더욱더 주변에 파이코인에 대한 수요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전략적인 단계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캠페인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오픈메인넷이 올해 출시가 되느냐 혹은 내년 초에 출시가 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파이코 팀에서는 지금 하는 부분을 보면 올해 안으로 출시를 하려고 하는 목표도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러한 역할을 해줄 것이라 보고 있으니까 올해 파이코인의 출시를 오픈메인넷의 출시를 모두가 염원하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종료할게요. 이 위 전화번호로 문자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지갑으로 무료로 비트토렌트 코인에 전송해드리는데 아무래도 이거 전송해드리려면 구독 문자 보내시면서 비트토렌트 코인의 지갑 주소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업비트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신다 생각하시면 되고 보내주신 분들한테 최대 5천만 개부터 적어도 100만 개 이상은 전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해서 비트토렌트 코인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료로 진행하는 이벤트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부탁드리는 거 영상 보시고 좋아요 버튼 한번 꼭 눌러주시고 채널 완료하셨으면 댓글 여러분들께서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휴대폰 보호 뒤에 내 자리 이렇게 적어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빠르게 전송해드릴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코인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